다들 이정희를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이정희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 한 말입니다. 저는 이때 선거가 장난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모두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나오는 곳에서 저따위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정희는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며 혐오, 폭력, 야만의 법이라며 늘 그랬듯 아주 극단적인 선택과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노조를 국가안보를 위롭게 위태롭게 하는 내부의 적으로 보게 하는 생각의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노동조합원들을 차별과 배제의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일단 국가안보라는 것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닙니다. 시선국이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북한은 호시탐탐 아래를 노립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가 보아도 북한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 어느 나라를 위한 겁니까? 제가 듣기엔 북한만 좋은 일이라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 노조에 대한 국민의식이 안 좋은 이유가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20대 30대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노조나 민주노총의 집회를 보면 아주 싫어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맨날 시민들의 안정과 편의를 무시하니까요. 내가 버스 타고 나가려는데 집회한다고 출근길, 퇴근길 다 막히고 집회한다고 맨날 경찰에 끌려가고 방송에 나오는 폭력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보고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볼 리가 없죠. 하나같이 국민들이 싫어할 짓만 골라서 하면서 그게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변호사인 당신이나 그 법이 뭔지 막 알고 이렇게 하지 국민들은 노조를 싫어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노조가 하는 짓들이 내로남불, 자기들만 알고 남들에게 피해주고 이런 짓들이 싫은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